코로나에 확진되면 많이들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이미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었지만 오미크론은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코로나 확진에 대한 맨 처음 문자 통보 시에 문자에 기입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. 경기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가 확진되면 그에 따른 행동요령이나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용해야 될 의료기관의 정보까지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재택치료는 검체 채취부터 7일간이며 7일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.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재택치료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. 이 재택치료자는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.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, 집중관리,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관리를 지원받게 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에 비대면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긴급 이송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. 코로나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11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건소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했다는 이런 민원전화도 들어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내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.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.